안녕하세요, 47호 가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방구석이 웃겨서. 나 정색해야지. 그냥 바로 해요?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누가 불러주세요. 내 눈앞에 나잖아, 나잖아, 나. 방구석에 나타나, 싱어게인 나타나. 방송국 구석에서 들려드리는 이 노래. 방구석 라이브, 제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김정은 님의 하얀나비입니다. 가사가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고 실패하거나 좌절해도 언젠가 다시 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 같아서 저한테 좀 많이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음, 생각을 멀어요 지나간 일들은 음, 그리워 멀어요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까 서러워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까 서러워 말아요 제발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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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